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큰 돈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인도 거래서 바이오 코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투자자 약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성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40대였고 남성 투자자들은 30대였다는 겁니다. 또한 남성 투자자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은 2000달러, 남성 투자들은 절반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라는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정을 봤을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가 낮고 여러 가지 그런 계급적인 인도 전통적인 계급 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투자에는 과감하고 공격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인도라는 현재 상황에서 여성 투자자들이 적기는 하지만 40대의 여성 투자자들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인도 뉴스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가 7월 5일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은행 서비스 거래는 모두 다 금지시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지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중지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고는 4개월 전에 인도 중앙은행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유해 4개월 유효기간에 줄 테니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은행에서 하지 말아라. 이미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고 시행되는데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 두 번째로 시장 통합성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돈 세택에 우려가 있다. 늘 우리가 암호화폐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7월 5일부터는 은행에서 서비스하지 말아라. 인도 재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고 결제수단으로서도 일단은 금지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융교실을 여는 데 가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모든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결정할지 그건 법적인 문제나 각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도 신흥강국이잖아요. 신흥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먼저 내린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이 더 많이 투자했는데 일단 여성들이 투자를 못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음 달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요. 7월 중에 빅박스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징은 15개국 언어로서 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고 30개 화폐를 우선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0.1%대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보완에 역점을 두겠다. 안정성을 1일 점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능한 코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엄정하게 했다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동안 다른 거래소들은 보완에 역점을 안 뒀을까요? 그 다음에 안정성 1일 점검을 안 했을까요? 아마 안정성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소들이 1일 점검이 아니라 시간, 시간 단위로 점검을 해도 부족했을 텐데 해킹 사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본 것은 거래 가능 코인에 대해서 심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뉴스 분석에서, 이슈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익명의 거래소, 상위권 거래소에 속하는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자기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서 상장시켜주고 거래를 ICO를 해주는데 총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위원장은 거래소 대표가 하지 않고 거래소의 일반 직원으로 선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현재 심사에 정말 우리가 엄정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좀 냉정하고 깔끔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에 올리기 위한 ICO를 하기 위한 각각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자들의 거래소에 대한 로비가 보통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인이 엄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엄정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빗썸이 해킹 피해를 최종적으로 잠정 설정했는데요. 350억에서 189억으로 현재 정정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139억, 리플은 27억, 이더리움이 약 11억 정도 현재 됐다고 하는데요. 고객 보상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일단 고객이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일 1회 거래 티켓을 무료로 주겠다. 출금 중단 보상에 대해서는 에어드립을 하겠다. 이런 현지 대책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정리해드리면서 잠깐 보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 거래소들이 보완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을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것보다 최우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한다고 하고 빚섬도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누굴 믿고 하나요? 거래소들의 신뢰성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의 신뢰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은행이 일단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거래소들이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보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